엄마랑 아,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? 그 전보가 맞았다니까 애들 머리 봐 초삭 쳤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죽었다고? 네 엄마랑 아버지랑 죽어서 흙에 파묻었어요 그치 큰언니? 아니, 어쩌다가 엄마 아버지가 같이 죽었어? 많이 아프세요 우리 엄마는 피 많이 났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고무차저 살라 온 거구먼 응 니들 여기 살러 왔냐? 네 구장님이 고모 찾아가서 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, 나 잘못 찾았어 나 니들 고모 아니야 고모 맞잖아요 나 안 돼 아이고 속에서 구멍이